충당 부채랑 충당금이 있어요 두 개 같은 개념일 게 아닐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충당 부채랑 충당금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혼혁이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충당 부채랑 충당금이랑 같은 계정 같은 성격 다른 성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성격이에요 충당 부채는 뭐라고? 지급,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죠?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근데 충당금은 어떨까? 충당금은 우리 충당금 배웠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배웠잖아요 충당금 뭐예요? 안 나와 거기 넘겨봤자 저를 봐요 충당금 뭐예요? 충당금 뭐예요? 충당금 뭐예요? 오산 갈 때가 아니네 다 같이 우리 한강 철교라도 가서 그쵸? 한강을 보면 할 수 있다 외치고 볼까요? 충당금이 뭡니까? 자산의 평가를 위한 자산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충당부채랑 충당금이랑은 성격이 다른 애라고요 충당부채랑 충당금을 막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 사실 성격이 다른 애라고요 물론 이거 두 개가 관련된 자산이 없으면 충당부채를 잡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관련된 자산이 있다면 충당금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다고요 충당금이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충당금이랑은 또 충당부채가 성격이 달라요 좋아 여기까지 다시 충당부채 누가 물어봐 엄마가 물어봐 야 너 충당부채 그렇때문에 충당부채 이게 참 애매한데 충당부채가 뭐니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쵸?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관련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 차원에서 지금 잡아줘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역시나 이 충당부채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계속 이해해야지만 충당부채 인식요건이 제일 중요해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걸 굳이 지금 꼭 잡아갖고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충당부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교재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에 충당부채 인식요건 3가지가 나와있는데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지우고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충당부채 인식요건 3가지를 볼건데 요거 3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재무제표를 잡으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요 첫번째로 뭐가 있냐면 과거 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이고 당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자원의 신뢰성 있게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있는데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게 요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우리 늘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유출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요건 늘 우리가 나왔던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박스를 좀 보시면 요런 박스가 나와있는데요 일단 첫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가 만족된다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저랑 좀 볼게요 저랑 그냥 좀 볼게 저희 와이프랑 저랑 소개팅하고 뭐 아직 결혼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할 때 소개팅하고 이제 사귀기로 하고 한 일주 정도 지났을 때 롯데백화점을 갔었거든요 명동에 있는 그냥 구경 갔는데 거기 1층을 지나는데 티파니가 있었어요 티파니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지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귄지 얼마 안 됐던 저희 와이프가 자긴 결혼하면 티파니에서 하모니 라는 반지가 있는데 1kg짜리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때 제가 사귄지 일주일밖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렇구나 하면서 요기로 들어가서 요기로 그냥 나왔죠 어 그렇구나 어 그래 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 아니겠어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인품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인품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인품이 정말 훌륭해서 어쩌면 사귀다 보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맞다 나중에 얘랑 결혼하면 티파니 1kg짜리 반지 사줘야 된다는데 그게 얼마일까 그 정도 생각만 했다고요 그렇죠 크게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견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했나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연예인 중에 전원주 씨 있잖아요 그분 되게 좀 이상한 시어머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TV조선 보면 동치민하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끼리 나와서 며느리 까는 프로그램 그 가끔씩 가보면 우리 엄마 그거 틀어놓고 있다니까 맞아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고 막 그러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와이프 임신해서 누워있는데 제가 전화가 온다 낮에 띠리링 받아요 어 아가 너 혹시 국수 좋아하니 아 어머니 국수 좋아하죠 아 좋아하는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싸웠으니까 문 열어라 막 이런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분이시죠 제가 그 함 얘기했었나요 함 함 얘기 안했네 그 했었죠 저희 그 결혼할 때 함 할 때 그 집은 독시장 불교고 저희 집은 독시장 기독교인데 함 거기 맨 마지막에 성경책 나오고 막 그랬다고요 이게 저기 바티칸에 코란들 구간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거 이후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게 있어요 그 최근의 어력 중에는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처음으로 심하게 아파갖고 입원을 했다고요 이번 애가 처음으로 심하게 입원했으니까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애가 피를 뽑으니까 이게 슬플 거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가 가슴이 이렇게 반도 아프고 침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문병을 간 거예요 문병을 가서 저희 엄마가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근데 너 입원에서 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집에 혼자 있을 텐데 우리 윤두니 밥은 그럼 어떡하냐 지금 지금도 그래서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상견례까지 잘 삼기고 있었어 드디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때도 제가 아이고 엄마 이거 티파니 우리 와이프 티파니 반지 사줘야 되는데 1kg짜리 그거 얼마일까 가격 전혀 몰랐거든요 사줘야 될 텐데 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러다 드디어 제가 명동에 제가 KB 금융주주가 명동에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인차지였는데 점심 때 스태프들은 너희들끼리 밥 먹으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명동에 갔어요 반지 살려고 근데 제가 카드 한도가 98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정도면 살 줄 알고 갔어요 그 에비뉴엘에 그래서 이렇게 6호들 밀치고 딱 들어가서 불렀다고요 저기 티파니 반지 1캐로짜리 하모니가 있다는데 그거 주세요 와이프 반지 손가락 치수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뭐 26호인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26호 맞나? 그랬더니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반지를 4개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왜 4개를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 티파니 하모니 1캐로짜리 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4개죠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됐고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예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포장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갑 꺼내면서 그랬더니 아 내 고객님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1800만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제일 싼 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제일 싼 건 1300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갑을 다시 놓고 이렇게 문워크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문워크로 나왔다고요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됐죠 어떻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아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욕이 있는 애만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일단 1번 2번은 일단 무시하시고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보세요 원래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공시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조금 기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근심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매기말 검토에서 발생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상견례 했을 때 그 성격증 나왔을 때 정말 파원할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서로에게 아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거기 셀프스터디 아니 거기 에디셔널 코멘트 보시면 충당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사의 단계 손실을 반영한다 반면에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석에 기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쪽 끝에부터 보시면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과거의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재무제표의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발부채로 있는 게 계속 우발부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충당부채로 있는 건 계속 충당부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매기말 재검토를 하면 발생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사실은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요 얘기 지금부터 요 얘기 1번 얘기를 할 거예요 2번 3번은 사실 심은 얘기고 1번 얘기를 볼 거라고요 606페이지에는 현재의 의무랑 과거사건 볼 건데 얘는 말 문제도 나오고 케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보셔야 돼 첫 번째로 우리 그럼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보면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심각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거부케셨다면 죄송 인식요건 보시면 첫 번째로 과거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여야 하고 두 번째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이어야 되고 세 번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지출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제 요걸 좀 확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뭐 볼 거냐면 현재의 의무 볼 거라고 내가 지금 나중에 돈을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부채로 잡는 거지 지금 내가 돈을 지출할 의무가 없으면 의무를 왜 잡겠어요 그럼 이 현재의 의무가 만족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돼 두 번째로 첫 번째 무엇이냐면 법적인 의무요 내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소속해서 줬대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겠죠 뭐 요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해커스에서 영원패스 판다고 그럼 영원패스 같은 경우에는 법규 있어요? 여러분 영원패스 동영상으로 사신 분들 보면 저희가 전화? 영원패스 사셨죠? 저희 본사가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있는데 몇 시에 오실래요? 사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거기 맨 밑에 써있어 법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채로 잡아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광고했죠 영원패스 저기 원조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영원패스 막 이러면서 함급해드립니다 얘기 나오고 또 뭐 있어요? 그거 광고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공표를 한다고 우리 니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수업 다 듣고 2년 안에 붙으면 학원비 전액 환불해줄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무슨 생각 들어? 설마 해커스처럼 큰 데가 나중에 갔더니 아니 그걸 믿었어요? 이러진 않겠죠? 아니 그걸 믿었어? 아니 형수이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기대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의제의무라고 해요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상대방한테 공표를 하고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면 위제의무가 존재하는 걸로 봐서 현재의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법적인 의무가 있고 위제의무가 있는데 명시적 또는 안목적 조건에 따른 법률 그 밖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의무로 법적 의무라고 하고요 위제의무 보시면 과거의 실무 간에 경영 반칙 막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 기업의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며 상대방이 당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제의무가 있는 걸로 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구조조정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마음을 먹으면 직원들 구조조정 마음을 먹고 나면 직원들 하고 퇴직 위로금 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잡아 놓는다고 그럼 이 경우에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잡을 수 없는 경우는 우리 구조조정 할 거야 맘에 준비해 그 구조조정이야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구조조정 충당부채 안 잡은다고 왜 의무가 없잖아 지금 말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구조조정 할 거야 아이고 김과장 미안하네 다음 주에 퇴사야 가서 아이고 김 차장 미안하네 다음 주에 퇴사야 퇴사의 사람들 꼭 집어서 얘기했어 너 너 너 너 퇴사야 그리고 돈 얼마 주기로 했어 그럼 내가 공표하고 잘리는 분들도 정말 미안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겠지 난가 봐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의제의 의무가 성립돼서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인식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거기 셀프 스터디 좀 먼저 볼게요 셀프 스터디 보시면 셀프 스터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현재의 의무를 얘기할 때 꼭 현재의 의무가 누구한테 이 의무를 부담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될까 상대방을 꼭 알아야 될까 우리 아까도 얘기하자면 해코스 영어패스 같은 경우에 한 천 개 팔았으면 누가 합격할지 몰라 아예 왜 몰라요 동영상 수강한 거 보면 알겠지 수강 비율 계속 보고 있어 중간중간에 퀴즈 보내갖고 퀴즈 맞췄나 보고 아 이거 떨어지겠네 이분 지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가 붙을진 몰라 우리가 차를 100만대 무상 AS 조건으로 팔았으면 그중에 한 200대가 AS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떤 차가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위무는 위무 이행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는 해야 되지만 위무의 상대방이 불특정 일반 대중일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현재의 의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상대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커스 영원패스 생각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셀프스터드 2번이랑 에디셔널 코멘트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봐봐 뭐 볼 거냐면 우리 요거 볼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거 보고기간 사건이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요때 재무제표를 발행 승인이래 요때 공시한대 따라오시죠 요 경우에 요때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여기가 X1년이면 X2년 그 다음 연도 2월달에 X1년도에 재무제표를 공시할 건데 요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내가 인식할 때 고려할까 안할까 읽어봐야죠 자 보고 보시면 고려해야 할 증거에는 셀프스터드 2번 보시면 고려해야 할 증거에는 보고기간은 사건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포함된다 나와 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에디셔널 코멘트 읽어볼게요 아이씨 에디셔널 코멘트 읽어볼게요 뭘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 뭘 먹어서 대부분의 경우 과거 사건이 현재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또는 해당 사건의 현재 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보고기간의 세권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도 고려하며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나와 있는데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자원을 유출 가능성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 12월 30일날 현재 의무가 존재했어 근데 이때 사건이 업데이트 됐대 그럼 요거 반영한다고 안한다고? 반영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12월 31일자로 지금 우리 회사 제품 먹고 식중독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보상 손해배상이 걸려있었어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대충 추정했더니 이때 내가 추정한 금액이 한 10억이었어 소송치면 근데 실제로 이때 판결이 나가지고 소송에서 져서 12억을 배상하기로 했대 요때 그럼 나는 요때 공시할 때 요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로 현재 의무가 여전히 12월 30일날 현재 의무가 존재했으니까 요때 얼마로 공시해야 돼? 10억으로 공시해야 돼? 12억으로 공시해야 돼? 12억으로 공시해야 돼? 요 때 현재 의무가 존재한 사건에 대해서 공시되기 전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공시해줘야 된다고요 다만 12월 30일날 아직 현재 의무가 없었어 근데 요때 현재 현재 의무가 생겼대 요 경우는 어떻게 돼? X1년 말일째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에는 충당부채로 당연히 공시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연도에만 공시해줘야겠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12월 30일 현재 의무가 존재했대 소송이 걸려있었어 질 것 같대 근데 그 사이에 소송이 판결이 나서 금액이 확실해졌어 그러면 이 판결난 금액으로 여기 공시하는 거고 요때 의무가 없었대 근데 요 사점에 의무가 생겼대 요때는 없었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요때는 아무것도 기재를 안 하고 그 다음 연도 X2년도에는 요때 의무가 생겼으니까 X2년 말 재무제표인 충당부채로 공시해야겠죠 실제로 1차 때 충당부채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문구들이 그냥 말 문제로만 나오지만 2차 때나 요즘 최근에 1차 문제를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냥 사례를 던져준 다음에 요 사례를 보고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례가 몇 번 몇 번이냐 고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느낌만 가면 내 점수도 지금으로 나온다니까 느낌으로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현재 의무까지 봤고요 이제 607페이지 보면 과거사건이 있어요 과거사건 과거사건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뭐 볼 거냐면 과거사건을 볼 겁니다 과거사건의 결과 충당부채로 인식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과거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거든요 그럼 이 과거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대안이 없어야 돼 미래에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면 얘는 과거사건의 결과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원패스로 물건을 팔았는데 합격해서 왔어 합격해서 왔더니 돈을 줄 수도 있지만 해커스에서 다른 영어나 이런 것들을 그 가격만큼 들을 수 있는 쿠폰을 준대 옵션이 존재하죠 그럼 충당부채로 못 잡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좀 이따 보겠지만 법규에 의해서 공장에 정수기를 설치하래 근데 정수기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설치 안 하고 벌금 내고 그냥 끝낼 수도 있다고요 공장은 이전할 수도 있고 해외로 미래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과거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사건의 결과라는 건 미래에 회피할 수 없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부담해야 돼 이게 과거사건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거사건의 결과라는 말은 미래의 행위와 독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줘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부담할 수밖에 없어야 미래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지만 과거사건의 결과가 돼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과거사건 현재의 위무를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을 위무발생사건이라고 한다 위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위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나와있고요 밑에 1, 2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재무제표는 미래의 수점의 예상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보고기간만에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는 거므로 미래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래의 영업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원패스로 팔았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환불해줘야 돼 지금 팔았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과거사건의 결과가 맞고 미래 행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과거사건의 결과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게 맞는데 보세요 아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하다 보면 내년에 적잖아 어떻게 내년에 적잖아 그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럼 내년에 내가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말 미래에 적잖아 할 것 같으면 지금 그걸 충당부채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요 얘기에요 미래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미래에서 적잖아 할 것 같대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잡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